보이세요? 자 제가 김치전을 노릇노릇노릇하게 지금 지지고 있어요 소리가 맛있게 들리시죠? 저는 김치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가끔씩 가끔씩 칼로리 폭탄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해먹는답니다 기름에 달달달달해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전 해서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김치전 너무너무 좋아요 비오는 날 먹어도 좋고요 평상시에 먹어도 좋고요 김치전은 따로 간장 양념장 없어도 이 그대로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 중 하나가 바로 김치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김치전 싫어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겠죠? 저도 물론 역시 김치전 좋아합니다 지글지글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지글 끓는 소리 들리시죠? 예 저는 오늘 김치전을 해서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